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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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정리 좀 도와주시죠. 3가지 정리는 이런 지정학적 우려감 때문에 결정을 짓는 건 아니고요. 역시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일에도 미국 증시 낯삭은 하락은 했지만 다우 증시는 플러스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미국의 은행주들도 실적이 견조했기 때문에 JP모금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국제국가 반응 수혜주 관점에서 있는 기업들이 번쩍번쩍거리고 다음 주에도 시가 강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할 게 없어요. 뭐 소규 관련주를 하겠습니까? 일단 일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탈소규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시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위기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수혜주에 배팅을 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코로나 터졌을 때 반대로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전혀 골라볼 경제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시적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바닥에 있을 때 에코프로라든지 전기첩종을 매수 관점으로 보신 분 알고 결국에는 격차가 커지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또 반도체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한마스 전쟁 발발은 언제까지 이렇게 확전되고 기간이 언제까지 전쟁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국제국가 반응 수혜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산업혁명 관련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옆에서 항공모함이라든지 전투기 딱 버티고 있어요. 과연 이란이 미국을 무시하고 참전을 할까? 전면전으로?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큰 국가가 옆에서 또 버티고 있다 보니까 거의 지금 월가의 거물들이 많죠.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쪽에 이제 편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역시 전쟁도 이 머니 돈이 있어야지만이 오래 끌고 갈 수 있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도 좀 길어지는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서방 국가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하마스 같은 경우 돈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업종 투심 개선세. 일단 삼성전자, SK닉스, 한미반도체. 특히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좀 더 강추를 해드렸던 HP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주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쪽의 HBM3 수율 문제로 좀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SK닉스가 좀 더 견조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공급은 할 것 같아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수율을 확보해야 된다? 이 HP 솔루션의 계측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반도체 수율의 1등 공시는 계측 장비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슈퍼가 이미 매집이 끝나났기 때문에 하반기, 최대 주주죠. 그래서 지금 HP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좋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한미반도체는 SK닉스에 독점적으로 수주하면서 천억 가까이 대규모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두 종목 다.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장비 관련주자의 핵심주가 아닐까. 한미반도체나 HP 솔루션이나 둘 다 삼성과 SK닉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고 비메모리 메모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메모리 쪽, HBM3 그리고 앞으로 파운드리까지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네 종목 좀 더 관심을 지속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지수가 급락을 해도 충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 SK닉스나 한미반도체나 HP 솔루션이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하고 있다는 거. 대신 SK닉스 같은 경우는 SK 스퀘어가 지주회사죠. 자사주맵을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게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반도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하고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주들이 낙폭 과대 반등, 인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좀 강한 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대신 배터리 관련 주들은 이미 한 번 크게 터졌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 반등성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추세적으로 다시 또 큰 랠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올라갈 때는 너무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석유 관련 주, 석유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아요. 큰 흐름, 미래를 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단계적인 관점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수익을 키워갈 만한 전략을 찾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긍정적인 밝은 빛을 보고 있는 것은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일까요?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엘지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2차 전지의 턴어라운드, 움직임, 방향성을 잡는 거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제가 싹쓸이 전략도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배터리 관련 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일시적 반등 관점에서 참고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를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국제 효과가 일시적 반등. 물론 여기서 배럴당 100달러 이상, 이란이 참전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은 전세계적으로 지금 국제 석유를 생산하는 규모 자체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참전한 것도 아니고요. 전세계 지금 1위부터 해서 5위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1위 미국 생산량, 그리고 러시아 2위, 그리고 3위가 사우디, 그 다음이 아람에미리트예요. 5위 안에 그렇게 들지도 못하거든요. 그 다음이 이란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미미한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국제 효과가 이제 심리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 폭등한 다음에 고유가가 계속 장기간 유지가 된다?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목할 건 국채금리 하락. 지금 오히려 반대로 국채금리, 10년을 국채금리가요. 4.6%, 4.5%대 다시 내로기 초일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국채가격이 반등하니까 오히려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어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금리 이상은 이제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동결 쪽에 초점을 맞추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4.5%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시장이 국채유가보다는 국채금리에 초점을 맞출 거거든요. 미국 월가 똑똑할 겁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도 똑똑할 거예요. 국채유가 반등에 초점은 안 맞출 것 같고 파오리장도 국채유가는 일시적이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근원 PC물가지수에 주목을 하겠다. 속이 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 하락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반도체 쪽 잘 노리시게 되면 올해 하반기, 특히 내년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저점 매수,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주식 삭슬이 전략 잘 챙겨봤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두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가장 기다리는 기법 강의 시간. 과연 복명정지위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지 기대되는데요. 저희 화면 정리하고 금방 다시 강의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닥 주식 삭슬이 주식 투자법 역시 주식은 바닥에서 사야지 백미죠.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다. 제가 이 얘기를 노님이 말씀드린 이유가 주식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누가 최저 바닥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누가 꼭대기에서 기가 막히게 팔아먹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일단 지금 배터리 쪽은 바닥은 이미 다 지나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에서 에스케아닉스가 바닥일까? 바닥을...이다라고 단정 질 수는 없겠지만 바닥이 근접해 있는 위치가 아닐까. 물론 좀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초 대비는 다 대부분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완전 바닥권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에스케아닉스 같은 경우가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요. 그러니까 주식 삭살이 주식 투자법 가장 중요한 게 721선 돌파 지지받고 가느냐 그게 이제 대세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상상하는 기준점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가 예전에 721선 돌파 지지받고 가는 바닥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났다는 거죠. 10만 원대에서 150만 원까지 15배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에스케아닉스도 지금 아직 꼭대기는 아니다. 바닥 탈출 시도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에스케아닉스의 수혜주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역시 HBM3 수혜주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HBM3 수혜주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연초 바닥 대비 프로텍이라든지 한미반도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 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3 수혜주를 제가 좀 오늘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 명료하고 집중적으로 압축해서 딱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역시 한미반도체인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9월 22일 날 23일 날이네요. 주식 싹쓸이 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강출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나서 지금 오히려 추세적으로 쭉 9월 달에 올라왔죠. 지금 이제 정별 상태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세세한 거를 좀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식의 공시를 받냐면 갑자기 9월 달 10월 달에 들어서 대표이사가 드물어요. 이런 케이스가 드물어요. 아침에 오전에 장례 매수를 10억 가까이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공시를 내요. 그런 다음에 또 오후장에 갑자기 장례 매수를 또 추가적으로 수억 원 해요. 그 다음에 또 공시를 내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총 매수세가 140억이 들어왔잖아요. 거의. 9월 달 10월 달 들어서만 140억이 들어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대놓고 보라 이거죠. 대표사가 매수를 하면서 오전에 매수 오후에 매수. 그러면서 총 140억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표이사 이름 앞으로 도배를 해버려요. 장례 매수 공시를. 그래서 제가 공시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규모 공급기업 공시를 하고 증권사 레포트가 이제 시가총액 9조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5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9조 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SK닉스 쪽에 이미 독점적으로 수주를 하는데 이 TC본드 장비 이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새롭게 신 장비들을 개발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화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TSMC로 공약한다? 아마 삼성전자 쪽도 공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느 정도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TSMC도 전용 또 TC본드 장비를 지금 이번에 선보였다. 이게 나오면서. 과연 SK닉스 하나만 가지고 대표이사가 140억을 들어왔을까? 제가 볼 땐 TSMC 삼성도 염두에 두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됩니다. 그래서 역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기서 21선 돌파가 이뤄지면서 위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중장기 완벽하게 정별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바닷건 했을 때부터 봤어요. 지금 이제 5월달 이전인데요. 721선 부근이 그때 당시에 만원 대 중반대였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200억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사주 매입과 함께 소각을 시켜버렸죠. 중요한 시그널이었죠. 그런데 대표이사가 그때 당시에는 왜 장례 매수를 안 했을까? 그때 샀으면 지금도 벌써 거의 한 3배, 4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재료가 9월달에 포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 들어왔다는 것도 좋은 증조인데 대표이사가 직접 여기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왜? 5만 9천 원대 부근에서부터 4만 원 후반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 5만 9천 원대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6만 원 돌파까지도 초점을 맞춰보세요. 최소 6만 원 돌파입니다. 이번에 5만 원대 보신 분들은 어? 6만 원 돌파에 초점 맞춘다고? 최소한 20% 이상은 먹고 들어가겠는데 이번에 20%가 공짜였습니다. 20% 수익이 공짜였어요. 다음 주에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5만 9천 원대잖아요. 발락 시에는 저가 매수기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아직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주포의 매집단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미반도체도 종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이제 신고가에 초점 맞추면서 아마 9만 원까지 증거상 목표 주가가 나온 만큼 제가 볼 때도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너무 공격적으로 5만 원대 후반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최소한 6만 원대에 들어왔다? 7, 8만 원대까지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주포가 심지어 9만 원,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생각하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먼 미래를 보면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왜? 전 세계 점을 1위고 독점적이니까. 그래서 항상 전 세계 독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HB 솔루션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중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시가총액이. 아까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5조 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HB 솔루션은 계측 장비라고 해서 두께를 측정하고 반도체 수율의 핵심적인 장비다라고 해요. 불량률을 안 나오기 위해선 이 회사의 계측 장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언론에서 지금 대표이사가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수율 관리의 계측 장비는 핵심인데 삼성전자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만간 성능평가 돌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미 SK닉스라는 국제과제가 끝나서 300mm 웨이퍼 쪽에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국제과제를 통해서 이미 앞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미니팹에 SK닉스 미니팹에 이 회사의 계측 장비가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죠. 세계 국내 최초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300mm 웨이퍼 쪽에 이 회사랑 같이 국제과제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정장비에 들어가면 얘기가 틀려진다는 거죠. 공정장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요. 수급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대략 대부분 기업들이 자사주민판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대주주의 매수세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업은 최대주주가 이미 전대표회사 장례매수세 그리고 최대주주의 CB치득, 기간들의 물량을 뺏어오면서 지분을 늘리는 거죠. 120억. CB치득, 무상증자, 한 주당 3주. 한 주 아니고 두 주 아니고 3주. 실리콘2 같은 경우도 한 주당 5주 정도 했죠.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회사에 재원이 없으면 무상증자를 할 수가 없죠. 돈이 없으면. 그래서 무상증자 대규모로 했다는 거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소가까지 했다는 거. 4개의 지분을 늘리는 방안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거죠. 이런 식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난주까지 전대표회사의 15억 장례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쪽이 안 될까요? 이 지분을 늘리는 데 이유를 냈어요. 보도를 냈어요. 반도체 계측장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분을 늘렸습니다. 믿어야죠. 그래서 그만큼 이 HB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서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21선 촛돌파했죠. 주식은 21선 촛돌팔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러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3 엔비디아 공급을 지연될 수 있는 이유가 반도체 수율이 확보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엔비디아에 빠꾸마졌습니다. 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계측장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반도체 수율 관리의 핵심은 계측장비이기 때문에. 전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국내 최초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삼성과 에스케닉스, 특히 TSMC 쪽이랑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죠. 심지어 한미반도체도 TSMC 쪽이랑 테스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세계 최대 파운더리 업체랑 시료 테스트를 이미 진행을 하고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진행 속도까지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도 그래서 TSMC는 현재 지금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증설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종공정 장비 업체란 말이에요. 후공정 패키징 쪽의 장비는 지금은 아닐 텐데 그런데 내년도 장비 반입을 대만 TSMC 목표로 한다. 그러면 역시 이 패키징 쪽의 또 장비가 아닐까. 왜?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분야도 지금 연구 개발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공정과 후공정 장비를 동시에 공급하게 되면 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에스케닉스 메모리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파운더리 다 하죠. TSMC 파운더리 그렇기 때문에 쓰리트랙으로 가면서 인텔까지도 처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언론 보도가 한번 수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계 반도체 기업을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한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케닉스랑 국채과제는 했지만 대신 가장 빠른 건 에스케닉스겠죠. 그래서 더 좋다는 거죠. 에스케닉스는 지금 HBM3 독점적인 지배자이기 때문에 역시 HB 솔루션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위치 아주 정상적입니다. 700이면 돌파,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위치 아직 밀집 국면이죠. 그래서 HB 솔루션은 현빈 솔루션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HB의 약자를 따서 그래서 지금 현빈 씨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진 않을 텐데 그만큼 저는 현빈 씨도 좋아하고요. HB 솔루션도, 현빈 솔루션도 좋아합니다. 주식은 항상 바닥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일까 아닐까 아직 바닥이죠. 왜? 주포 매집단가 부근이기도 하고요. 밀집 국면 부근이기도 하고 아직 지금 월봉 차트는 보여줄 수는 없는데 차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거래 터지고 밀집 국면 정배율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 관점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래도 이렇게 떳떳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푸딘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을 좀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어이없는 멘트인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도 좀 해보는데요. 누가 누구를 나무라느냐 주식은 그래서 역시 항상 바닥에서 아무리 일시적으로 지수 때문에 좀 밀린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주변에 난 주식 투자를 정석적으로 했어. 그러면 잘했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만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심하시면서 바닥을 저랑 같이 주식 삭쓸이와 같이 잘 찾아내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제공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이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두대 열려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세요. 저희는 순차적으로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함에 올라온 고민 종목 가운데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GSE 보도록 하겠습니다. GSE 매수가격 4,600원이고요. 비중 20%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격 4,600원인데 GSE가 최근 일주일 전쟁 이후에 반사의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과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지우 의원님 알려주세요. GSE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솔직히 제 관심주는 아니에요. 거의 저는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아갈 것 같아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왜? 일시적인 거니까. GSE는 전 세계적으로 가스를, 천연가스나 도시가스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나요? 아니잖아요. 경상남도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물론 실적은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실주도 아니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당 수익이 100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0원대에 지금 퍼가 20배 이상으로 높아요.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대신 이제 이스라엘 사건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등세는 이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수익은 꽁짜가 아니면 별로 도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석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해야 되고 좀 더 실적이 폭증할 수 있는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해당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4,600원대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단기에 약간 좀 손실은 나신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대량 거래 시험되면서 강세 1봉이 나와요. 물론 차트상으로 지금 3,500원이야, 724원 아래가 여기가 바닷건이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원래 3,000원 초반대. 724원 아래 혹은 돌팟이. 그런데 4,600원대는 이스라엘 전쟁 터졌네, 번쩍거리네. 그러면서 추경매사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매매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이변성으로 이스라엘 전쟁이 장기화돼서 또 9,000원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저는 다음 주에도 그런 거를 노리지는 않아요. 100% 대박이 터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제 기준과 원칙이 그거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만의 원칙대로. 그래서 저는 저 5,000원대가 단기 매도권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 시가 예상으로 4,000원 후반, 5,000원대. 그 부분을 단기 매도권으로 설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GSE. 전쟁 관련해서 반사익수의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올라간 모습이 있는데요. 5,000원 선에서 단기 매도권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4,600원 매수 가격이니까 5,000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GSE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고민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S전선아시아 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매수 가격은 11,0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한 며칠간, 3일 동안 가파르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이야기와 함께 실적 기대감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의 매수 가격을 보니까 금요일에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왠지 정지우 위원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추경 매수. LS전선아시아예요? 이 LS전선아시아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GSE 같은 경우는 개별주잖아요. 그런데 LS전선아시아는 대기업의 계열사잖아요. 그게 약간 틀린다는 부분이죠. 대기업 계열사는 그래도 믿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실적도 안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대신 단기는 사안가 지난주에 시연을 못했어요. 단기는 아마 과일 신호는 나왔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LS전선아시아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11,000원대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하면 720년 돌파했던 시점은 2023년도 7월 27일 날이었어요. 그렇죠? 7,900원대 매수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7,000원대 후반대 720원까지 다시 내려오네. 바닥을 찍네. 매수권.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올라가네. 단기에는 상가 못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단기에는 시가 이상 매도. 다시 조정받을 때 다시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급등하는데 3일째 추격한다. 여기서 1만 6천원까지 가도 추격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61선이 9,200원대 지지권으로 참고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지금은 매수권이 지나기 때문에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1만 6천원대까지 추가 반응을 노린다든지 그런 패턴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는 부분은 약간 좀 불안한 요인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익 잘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LS전선 아시아 좀 다르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여러분도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7만 9천원에 30%. 유한양행 10만 9천원에 7만 9천원의 매수 가격. 7만 9천원의 비중 50%요? 30%. 30% 비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최근에 8만 8천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혹시 보셨을까요? 네. 못 팔았어요. 아. 못 보셨어요? 그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얼마 많이 되든 안 했어요. 아쉽네요. 8만 8천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공명정지위원님과 진단을 해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어제 빠져버렸어요. 어제 좀 낙폭이 한 4%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게 추세가 살아있는지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제대로 분석을 해볼게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유한양행을 좀 분석을 해드려 볼 텐데요.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유한양행은 제가 어떻게 보면 애증의 종목일 수도 있어요. 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심 있게 보느냐? 아니었죠. 2022년도 때 상당한 관심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폐암신양. 좀 기억 그 전에 약간 기억납니다. 아. 약간 기억이 나세요? 폐암신양 냉나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5만 원대에서 아닌 말로 좀 강추 아닌 강추를 해드리고 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왜? 분명히 이제 갈 거는 알았어요. 대표이사가 수십억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예사롭지 않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 업체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대형 제약사 이런 기업들은 좀 더 믿을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전에 KBS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번 방영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주포가 막 작정하고 매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띄우는 거죠. 주가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만 원대 한 중후반대에서 들어갔다.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주식은? 지금 바닥을 찾는 일인데 지금 투자자분은 더 갈 거를 찾는 거거든요. 대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폐암 1차 치료제로 지금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주가 기대감이 나오면서 회사에서도 자사주매입 공시가 떴어요. 여쩌면 자사주매입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신 자사주매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크게 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막 주가가 올라가는데 위에서 자사주매입을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대부분 주가가 바닥에 내려올 때 자사주매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7만 원대, 8만 원대에서도 자사주매입이 들어온다.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봉지만 나왔지. 들어온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여기도 주가가 싸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구나.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수권은 지났지만 보유하셨다고 하면 61선이에요. 7만 2천 원대가 중요한 단계 지지권이에요. 그리고 중장기 지지권은 유일 아닐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6만 9천 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순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버리는 게 아니고 주가를 밑에서 다시 재매수기를 노려보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제 이전 저점은 깨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자사주매입 공지가 떴기 때문에 회사가 그만큼 이 회사를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이 기업을 주식 싹쓰리 기법대로 대표이사가 5만 원대에서 매수가 들어왔네. 최대 주주가 수십억이 들어왔네. 그런데 2023년도 7월달 같은 경우는 721산 부근 밀집국면 주식 싹쓰리가 최고의 바닷건이라고 하는 밀집국면에서 723산 부근에서 기회를 노렸다. 그러면 지금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전화주신 투자분은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주포 매집단과 함께 공시와 함께 721산 밀집국면에서 최고의 바닷기회를 노려보자. 나는 앞으로 더 갈 거를 찾지 않겠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매매 이겨나가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좋은 종목은 고르셨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 선정 잘 하신 것 같습니다. 7만 2천 원 중요 지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6만 9천 원 깨질 시에는 단기적으로 손절 부분에 대한 가격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봐주셨으니까요. 7만 2천 원의 중요 지지선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말씀을 해주셨으니 뉴스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까요?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안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사주 매입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대부분 몇백억 들어올 때는 자사주 매입 기간이 좀 길거든요. 대신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점을 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제가 지지권 말씀드린 상태에서 추가 반응을 일단 노리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잘 안 들리는데요. 엊그제 발표한 내용이요. 공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지금 집중 관심인 줄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연결되다 보니까 공시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미 선반영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선아님 아무래도 긍정적인 전망도 이야기 나왔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 유한 양행에 대해서 잘 보시면서 공시 내용도 스스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 원 중요 지지선 잘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 이제 주식 싹쓸이 종목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지위원님의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반도체 쪽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나와줘서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넥스트 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이고 다음날 바로 움직임이 나와주더라고요. 넥스트 칩 움직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 넥스트 칩부터 먼저 말씀 들어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거죠. 저는 지난주 이미 반도체가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적중을 한 거죠. 넥스트 칩은 5년 동안의 엣지 분야 쪽에 AI 반도체 국책 과제를 진행해서 드디어 올해 아파치 6를 개발을 완료한 것 같아요. 글로벌 지금 완성 접시에 공급 얘기가 나오다 있다 보니까 12발행 이자율 0%로 역시 기관들의 지분 투자가 300억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칩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단계는 21선 돌파하고 나서 쭉 급등을 했는데 중기는 16,500원대 지지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툼에 나와도 안 떨어지죠. 굉장히 견주하다는 거죠.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계는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넥스트 칩 추가 반등에 이어서 신고가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 보도록 하죠. 다음에도 같은 날 제시해 주셨던 전략 텔렙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의 전략들이 바로 다음 날 다 움직여지는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텔렙치스 이야기해 주시죠. 원래 이 두 종목 다 제가 연초부터 설명드렸던 거예요. 정반도라는 얘기가 원래 여기서 다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텔렙치스 같은 경우도 14,000원대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텔렙치스 지금 21선 돌파하고 나서 이제 위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 저점 부근이 2만 2천원. 그런데 2만원대에서 최근 자사주매입이 40억 들어왔습니다. 2만원 초반대가 바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과감하게 설명을 좀 드렸던 거죠. 강추. 21선 돌파.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돌아오는 지금 월요일. 지수는 소포카락 출발할 수도 있는데 급락 출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시가도 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자사주매입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죠. 그리고 이미 대표사의 60억 매수에 들어왔다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 3만원대까지는 좀 더 추가 반등을 열어두시고 이전 저점 이탈리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이겨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전 저점 깨지지 않는 선에서 3만원대 반등 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렙치스까지 살펴봤고요. 정반도의 종목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연일 상승세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HBM3에 대한 수액 기대감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미 반도체 5만원대 후반에 또 수급이 많이 들어왔네요.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원 돌파에 초점 맞추시면서 그냥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명쾌합니다. 6만원 돌파에 초점 맞추시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도의 한미 반도체 같이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정위원님의 현빈사랑이죠. HB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셔서 HB솔루션 기대를 했는데 정말 이번 주 내내 쭉쭉 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한 5월 20일 날 지금 58% 상승했다 나오는데요. 저는 솔직히 한 번만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5월 20일 날 한 번 무지막지하게 강추해드리고 끝 이루고 싶은데 또 중간에서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대신 이 종목은 일단 보이콧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잠시 후에 계속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반도의 반도체 종목들 함께 싹 봤습니다. 주식싹쓸이 기법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귀 쫑긋하고 새로운 전략들 받아보도록 할게요. 주식싹쓸이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T3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보려고요. 주식싹쓸이 완벽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제2의 하이딥인 것 같아요. 글자도 3개 똑같아요. 하이딥 T3 근데 왜 그러느냐 하이딥도 1,600원대에서 그때 기간에 CB투자 이자령포로 대규모도 들어왔어요. 지금 그때 당시 임창한 유니케스트 전 회장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T3 같은 경우도 1,700원대에서 자사주 맵이 공격적으로 6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대표사 장래 매수 임원들 같은 경우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그리고 나서 지금 하반기 오디션이라는 게임을 중국에서 현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판호 허가를 받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한중일 정상회담 혹은 내년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 이런 기업들이 중국 게임 기대감 때문에 자아람이 여기서 지금이 찐바닥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EOS 온라인 방송 9시에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10월의 기세가 남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T3 가격 전략은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 어떤 전략일까요? 원래 제가 연초에 또 설명드렸던 기업이에요. 주식 싹쓸이 시간에 강출해 드렸던 기업인데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제가 15,000원대에 설명드렸죠. 왜 그때 당시에 자사주맵이 20억 또 20억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또 2만원대에서도 자사주맵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 역시 재료가 나오네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를 AD 테크놀로지가 설계 수주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아 삼성전자 지금 3나노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 쪽이 하나죠. 세계체에서 처음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3나노를 지금 개발을 완료했다. 그래서 TSMC보다 앞서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일단 설계를 수주했단 말이에요. 국내 디자인하우스 기업 중에서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꼭대기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밀집되어 있네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EUS 온라인 방송에서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줌의 입이 계속 들어오는 든든한 또 AD 테크놀로지 새로운 전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디자인하우스 국내 1위 기업 가격 전략은 잠시 공개 방송에서 역시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또 크게 갈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현빈 시리즈가 아닐까 HB 테크놀로지가 가장 안전해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최대주가 지분 취득도 확대했고 거기에 자사줌의 입도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 대비 극도에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에서 지금 재무 상태도 상당히 탄탄한 상태에서 앞으로 HPSP 지분 가치만 해도 2천억 이상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 회사 HB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는 또 중요한 내용은 자산 설명, 온라인 방송 9시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지우 의원님의 현빈사랑 HB 형제 전략들 빛이 나고 있죠. 역시나 새롭게 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새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또 전략 제시해 주시네요. HB 테크놀로지 살펴봤고요. 다음 전략, 마지막 전략입니다. 역시 마지막에 히어로가 또 탄생을 하죠. 지금 HB 테크놀로지나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를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같이 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캐논 지역 쪽에 캐논에 이미 1조 원 가까이 대형 증착기를 발전해 오는 상태다 보니까 하반기 디스플레이 쪽에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HB 테크놀로지도 10월 달에 SKC 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판 검사, 리페어 장비를 공급, 출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HB 솔루션도 SK닉스 쪽에 공정 장비를 지금 국내 최초 양산에서 공급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은 그래서 HB 솔루션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 한미반도체라든지 예전에 파크 시스템지를 자꾸 기억, 떠올리게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방법으로 최대주가 지분을 늘리는데 무상증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기관들의 10위 취득까지 그리고 나서 전대표회사의 매수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방법으로 지분을 늘렸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소각하고 그리고 나서 대표회사가 매수세 들어오고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HB 솔루션은 지난주에 14억, 15억 가까이가 장래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전대표회사의 장래 매수세가 무증받은 그래서 HB 솔루션은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초박막 계책 장비를 개발해서 삼성과 TSMC, SKI-X를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잉크제 프린팅 장비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이 우리나라도 출시를 했는데요. 명동 지역 쪽에 줄 서서 산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미국 10대 같은 경우는 10명 중 8명, 9명이 아이폰을 사용한다. 아이폰 쪽에 독점수 해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ERB 장비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의 BOE가 이번에 탈락했죠. 삼성은 거의 사실상 아이폰 패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재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쪽과 EA, 스마트폰 쪽과 반도체까지 앞으로 돈 들어올 것도 HPSP, 지분 가치만 해도 천억 이상의 지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방송 9시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대상 방송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HB 솔루션이었습니다. HB 형제, HB 테크놀로지, HB 솔루션 매주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번 주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대적 중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공명정지위원님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짝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제가 2020년도 때가 인생 역전기회다라는 얘기를 오프라인 방송에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이제 9월 달, 10월 달이 똑같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내년도 금리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장 열심히 할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상 방송과 같이 내년도를 잘 준비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연간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시죠.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계시는데 이 대상 어드바이저께서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M 밴드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옆쪽에 방송 중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공명정지우 의원님 2년 연속 대상 어드바이저에 무료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싹쓰리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싹쓰리